자 오늘은 5월 26일을 맞아서 독일의 파트탁 아버지의 날이 있는데 이때 뭐 진짜 아버지들 또는 그냥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한잔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그런 날 정도로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아 실제 아버지인 친구들도 있고 해가지고 같이 파트탁을 기념으로 저희가 발허트 로 가서 거기에서 비어 디플롬을 하기로 했습니다. 비어 디플롬이 뭐냐 비어 디플이라는 게 맥주 학위죠 직역하면 그 양조장에서 양조장 여러 이제 맥주를 만든 양조장들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맥주를 마시면 어 이렇게 증명서 같은 거를 발급을 해 준다 그래서 그 모든 곳에 가서 맥주를 마셨다는 걸 인증하면 된다 그러는데 한번 맥주 학위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레겐 콜레겐 음 제가 어 어 땡큐 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자, 이제 그 뼈디프로, 어디가 있는지? 아, 그 뼈라우키스 시작했어요. 그리고, 모두 괜찮은 것 같아요? 네, super, perfekt. 오케이. 그 다음 브라워라이 입니다. 진짜 잘 어울린 것 같아요. 안녕! 워어우 저 쉐넣어 양조장을 4군데를 도는데 총 합쳐서 약 14km 정도를 걸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자연환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가는 동안에 전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자연 남벽등반 대한민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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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각자 배낭에는 맥주를 마시는 맥주라고 해서 맥주병들로 가득 채우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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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주 대한민국 대한민국 riv 반응, 미친라, 미친라! 통화! 아, 내산! ảo, 미친라, 미친라!